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머지 템 세팅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맞춰야 될게 무기, 망토, 신발, 장갑, 하의, 상의는 요거 샀고 어 세신 보니, 벨트, 블랙 메타 숄더, 요거까지 다 사야된데 도미네이터 맞춰, 아 오케 오케 하고 옵시다 리벤지, 아이고, 리벤지 가지 로맨지 강아이수가 다 장난 아니네 메지컬작에 막 섞여있는데? 아.. 딱히 막 구미가 와닿는게 없는데도 아.. 23석.. 그 아이템 이게 제일 괜찮긴 하다 차라리 아.. 여보.. 그렇지 왜 이렇게 비싼거에요? 왜 이렇게 비싼거에요? 내가 너무 싸다고 싼걸 원하는건가요? 어허 오호 오호 요거 괜찮네 야 차라리 이런거 낫겠다 근데 이미 놓쳐버렸지 아쉽습니다 아드좀 껴봐 데미지좀 보기 아드좀 껴봐 데미지좀 보기 어떻게 뱅을 가야할까? 왜묵 뱅 뱅 뱅 살 게 없는데? 어우 가격이 없기 색은 자꾸 근데 50억짜리 사기 좀 그렇지 않나? 이게 그나마 낫긴 한 것 같아 가해시 좀 문제겠지 어, 어, 쵸비는 이게 누구? 에디노세철이 이게 누구? 에디냐 쵸비냐 이게 제일... 살만하다 싶은 거? 나는 이게 제일 살만한 것 같아요 가해시 좀 그렇긴 한데 산다면... 아, 아, 하자 있습니까 이거? 아, 그러네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썩작이죠 이거는? 공작도 돼있고 좋은 지적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걸 사야겠군요. 아, 근데 다른 거부터 보자 아, 아, 오늘도 아이템 아무것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좋다. 이거 얼마냐? 아, 25 아, 좀 애매하긴 하지 작이 잘 됐거든? 작이 좋아 윗점 아랫점 다 돌려야 돼 이거 괜찮은데 옵션이 안 띄워져 있어가지고 그 리스크가 좀 크지 작이 잘 돼있어도 좋은 거 같은데 08에 럭사 덱이 올랐어 나쁘지 않지 아, 숄더도 못 살 게 없는데 야, 이게 얼마라고? 29 30 37억 아, 이렇게 비싸? 아, 진짜? 야... 요정돈가 요정돈가 이게 스카니아 써보여요 아, 구매해야지 요정돈가 아, 구매해야지 혹시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25억짜리구나 이거 살까요? 어디갔냐? 25억 5천짜리 사도 손해는 안 볼 거 같은데 의견 받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습니까? 사도 손해 안 볼 거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사도 그냥 손해는 안 볼 거 같은 느낌인데 바로 그거 각 나왔습니까? 03에 럭이 03에 럭이 8호를 03에 럭이 그냥 적당하면 삽시다 다른후보 없어요 무조건 죽어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뭐 양갑을 레전드리 꺼줘야지요 야 50억 봐야돼? 아우 진짜 가격 핫플렉스인거 보고 55억 60억인데? 야 진짜 비싸다 장가 왜케 비싸니 50억짜리 일러 90에 공격해 5억짜리 크리스톨샤 크리스톨샤 야 크리스톨샤 야씨 뭐지 가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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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근데 다 팔리니까 먼치라면은 요걸 사서 쌍크댐 딱 띄우고 아 근데 별로인거 같은데 아 잠깐 못살거 같은데 아 유니크 18%를 사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애디 2졸짜리 어 3회 괜찮은거죠 이게 차라리 이거 60억인데 이거 31억이고 이것도 안될거 같은데 가격차이가 10억차이밖에 안나나 안되겠는데 모전은 차라리 레전 하는게 더 나꼈다 어우 이거 나쁘지않아 살만한데 쓸만하던데 쓸만하던데 블레스까지 40억대 50억 이게 제일 살만한데 야아 얼마라고 34억 6에서 40초 우리가 본거는 32억 이거밖에 없는거 같은데 네네 의견받고있습니다 32억 가위도 5짜리 6의 44에 완전 수업되고 에디 2졸의 17성의 완전 18%의 어드벤스 블레스까지 가위도 5짜리 가위도 5짜리 그래도 쓸만한 어드벤스 블레스 있으니까 쓸만한 어드벤스 블레스 비슷하냐 이렇게 오르는거 자체가 쑥쑥하네 그렇다고 하면 다른게 살게 없어 32억이네 그냥 살만한 가격 같은데 아 이건 대리템 세팅입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사봤던지 다리스 블레스 블레스 Warum 그럼 다 다 다 다 아..이 도미가격봐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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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 없네 도미가 없다 도미는 안돼 도미가 음... 오 벨트도 살 게 없다 아 벨트도 안 되겠는데 우리 뭐 상군이 있냐 아 숄더 사치 어떡하냐 숄더를 교체해줍니다 100배 145, 152, 278 실물링 샀는데 얘도 샀는데 12%에 07 럭셀 벨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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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억 4천, 3억 5천, 3억 5천, 3억, 아, 물량이 없으니까 오지게 비쌌구나. 야, 난 안 해, 안 해, 난 해. 난 해, 안 해, 안 해. 난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어우, 야, 안 해. ㅇㅇㅇ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 월상 것도 좀 이해가 되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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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모자 없었지. 신발 없었지. 장갑 없었지. 끝인데... 다음을 기약해야겠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살 게 없다... 파사부 사실... 파사부 사실... 파사부 좋은 거 봐. 파사부 좋은 거 봐. 파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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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팔렸구나... 아... 그때 봤었지... 이게 깔끔하긴 하지... 부공공... 부공공... 아이... 좋다... 아... 아... 성배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니요... 부르르... 부르르... 어... 성배 1억짜리... 이거 나쁘지 않다... 차라리...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성배 40? 6에 40짜리? 제일 괜찮네... 아... 이런 게 좋다... 이거 제일 괜찮은데... 봐봐... 이거包括 investigator... 이따간! 제가 당신한테كر... ... 엄지ğim보가 states 바뀌는 Zarис Hell... fox吗!? cleft... 고퍽rine... 아... 너аст다. aps이 맞지? 초기차... 조 Girls Taste... prevents... 속 kinda respons입...? 무난한 것 합시다 좋습니다 아 아직 안틀었구나 아 엠블룸도 없구나 살게 없어 진짜 살게 없어 Oke 근데 안 끼는거는 왜 갖고 있는거에요 깡투를 검색해봐라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게 맥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템 다 맞지? 안 본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은데? 어, 요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머지가 없다잉.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아, 숄더 하나 산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